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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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은 당신 밥이야?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럼 신랑이 당신 밥이가? 너무 잘해 신랑이 본인이 아처럼 생각하네 아아 제가 남편을 아니 남편이 본인을 억수로 이쁜가 잘해주고 되게 마음 편하게 전에 시집 왔다고 원래 서울사람인데 도 잘해주고 그래서 자기 본인 따라서 열심히 산다 되게 열심히 부지런해요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다 그리고 인간득이 없어 그렇지 인간 덕은 없는데 마누라복으로 사네 마누라가 뭐 있으면 된다 이 사람은 성질도 많이 죽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더럽잖아 원래 원래 엄청 더럽었대요 좀 저희가 늦게 만났는데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고 똑같이 더럽잖아 근데 본인이 이 아저씨 재혼 아이가 아니요 본이가 예 둘이 다 본이가 본이가 둘이 다 재혼 아이가 예 또 재혼 재혼 같은 생각이 들어 아니 누구 우리 신랑이야 어 그래서 또 그러니까 호적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만났으니까 그냥 동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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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입으로 그게는 어게는 둘이 재혼 같아 그럴 수도 뭐 지나간 거 저만 나기 전인데 근데 사람이 잘한다 본인한테 본인한테 억시로 귀하게 얘기하고 한 번쯤 소가지 내서 그렇지 아처럼 맞지 소가지 낙지 없으면 어째 살게고 한 번씩 내가 저를 열받게 만들고 본인이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정실도 급해 그때 순간뿐이야 남 상처 주든지 말든지 해놔 놓고 나면 미안해서 네 근데 사주 팔자가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외로운 사주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부모가 있어도 내가 해야 되나 마지가 아니므라도 마지 노릇을 해야 되나 이런 사주다 근데 이 사람 전립선 조심시키라이 전립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시키라고 내가 앉아있는 거는 전립선이다 여기서 포적이 오는 거는 내한테 포적이 오는 거는 조심시키라는 거야 전립선 알죠 조심시켜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게 온단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마누라가 최고고 내 마누라가 참 자기한테 잘하는데 본인이 고집을 피울 때는 눈치를 본단다 저 눈치 잘 많이 봐요 본인이 한 번 고집을 피우면 프로럭 해놔 놓고도 본인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본인을 만나면서 생활도 많이 나아졌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 많이 났고 어쨌든 촌에 잘 갔단다 아 저요? 잘 갔고 본인 성품도 고집이시거든 본인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내가 치는 성품도 있고 근데 내 몸이 한 번씩 많이 아플 거야 한 번씩 아플 거야 힘도 없고 본인이 본인이 피로가 많이 짜이거나 몸이 아프다 이 말이야 뭔 말인 거 알겠나?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많이 챙겨야 돼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이는데 안 튼튼해 안 튼튼합니다 계속 제가 척하고 아파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칼도 한 번씩 대야 되고 알아요? 건강 조심해라 칼 안 대고 넘어가면 당신은 명이 없어 칼 대고 가야 되고 내가 자손이 있다 해도 그렇게 자손이 많이 없어 알아요? 어 자손이 없어 저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없다고 자손이 들어온데도 자손이 없단 말이야 주지를 안 하는데 어째 자손이 가지냐 원래 저 자손이 그게 없는 거 그렇지 자손이 없어 본인은 자손이 있다 해도 내 자손이 돌아도 내 자손이 안 돼 사실 팔자가 그래 그럼 어째 보면 옆에 서방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대신에 건강은 조심하세요 본인은 보기보다는 억시로 예민하거든 본인은 안 예민한 것도 본인의 고집도 자존심도 강해 내가 서방 갔다가 요만한 소리를 들으면 안 풀어져 풀어질 때까지 말하는 그 입이 화나면 삐지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로 본단다 이게 부르륵 이 신랑이 잘하면 다 좋은데 할머니 송질머리 때문에 말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말 안 하면 본인이 또 의상이 또 스트레스 팍 정해두고 눈치고 할머니가 하다가 이 성질머리 때문에 그래 자기 스트레스 쥐가 잘 받으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 잘 받아 하도 잘 내고 어째 보면은 마누라가 살아준 거면 다행이라 생각해야 된다 어째 보면 보상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어째 보면 본인 자체는 몸을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왜 나는 본인을 딱 싫으면 왜 이런 데가 아프는가 몰라요 여기 어 아파요 갑갑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두 분 다가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그렇게 또 병치리를 하거든 그리고 본인은 잠을 많이 못 자면 피곤해 피로가 빨리 오고 이 머리가 붙어와 그죠 네 어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살면서 내 인생에 모든 거를 다 낳았다는 거야 응 이 사람한테 그러니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친정에 뭐 한 이산 한 이산 개월 안 오면 깎았구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 핑계가 그건 본인이 아니 아니 그런 건 자 어머니는 어머니도 닭대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사자가 들어오는 거는 오 년 전입니다. 네 사자가 들어왔다 사자가 들어왔다 사자가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왜 5년 전부터 들어서면서 3년 전부터는 좀 한 번씩 되게 아프다 이래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줄이 우리 같은 이런 칠생이 줄이에요. 그런 말씀을 칠생이 줄이다 보니까 자기 몸이 젊어질 때부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다. 한 번 아야 아야 소리는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급한 일이 불이 터져도 이 엄마는 다른 데 상처보다는 살아온 것도 상처지만 이 엄마에는 인간의 상처가 많을 거예요. 사람의 상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에 칠생이 벌에다가 자기 육신에 병도 있어요. 그러고 딸내미 시집 갔다. 막내예요? 아니요 저 막내예요. 또 누가 시집 안 간 거 있나? 아니요. 갔어요? 본인이 시집에 안 가실 때는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저 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응. 그러고 본인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도 엄마가 이 말은 엄마가 본인처럼 말은 많이 안 하셔도 할 말은 다 하시거든. 성질도 좀 까치롭고. 맞죠? 깍깍한데 이 엄마의 서름이 너무 많아. 응. 서름이 너무 많다 살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우세요. 그러니까 죽을라니 내가 죽어야.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쉽게 가지도 안 해. 금방 내려간다 해도 이러셨걸. 그러니까 그게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자는 들어온 지는 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조상이 난다 해도 내년에 만약에 안 가시면 내년에 만약에 안 가시면 아마 한 2, 3년 이따 가실 거야. 그러면 1년에서 3년까지 되면 되네요. 엄마가 사자 들어온 거는 좀 됐어요. 네. 좀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어요. 누구만 계셨다는 것뿐이고. 그러면 입이 이렇게 마르다 소리가 나와. 음. 입이 마르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엄마는 마음으로 자기 정신이 똑바르면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 정신은 있는가 봐.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조성에서 안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아직 안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가야지. 조성 사라가 조성 사자가 들어와야 돼. 조성이 내려왔다 해 조성문은 열렸다 해도. 만약에 가신다면 내년에 빨리 가신다면. 안 그러면 한 2, 3년 더 있어야 돼요. 그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 번씩 밤에 눈 뜨지 말고 한 번씩 쳐다보세요. 아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멀지만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자주 보시라 하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병원에 계시는 것도. 지금은 이거 3주 꼽아놨죠.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빨리 가시겠네.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이고. 늦으면. 5년이. 한 2, 3년 가시고. 치매시거든요. 치매라도 엄마가. 어쨌든 자기 정신에 들어오시거든. 그렇죠. 그 다 들어와요. 잠시 잠시. 그렇지. 자기 정신은 들어오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 엄마가 이런 벌로 말받아서 그래. 이게 칠생 벌입니다. 이 집에는. 이 백 씨 집에는. 칠생이 옛날에. 외가 부리 쪽도 빌던 정성이 있을 것이고. 친가 부리도. 백 씨 집도 빌던 정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옛날에 칠생을 좀 모시고 가셨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진 않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절에 가서 별거만 온 거고. 자기가 새복 가서 별거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걱정이 좀 덜 되는 거는. 본인이 시집을 가고 나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놨다 이란다.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아지셨나. 좀 내려놨다네. 그리고 본인하고 잘 지내죠. 그때 가서는 좀. 그래. 그 치매 때문에 제가.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제대로. 제가 못 해드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잘하시잖아. 지금. 지금은 잘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계실 때만큼. 내가 정신을 조금 들이는 거잖아요. 입이 이렇게 씻고. 엄마가 한번씩. 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돌아오시지만. 이걸 안 꼽았으면 된 거고. 엄마가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어디 부딪혀서 가시든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고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칠성에서. 칠성의 조상이 몇 개가 있으면. 잘 안 가요. 찾아가 와도. 이 칠성 문을 열어줘야. 추울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보가 지금 몇 개가 있거든. 그거 보고 칠성이 매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원래는 칠성에 공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분이거든. 근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조상이 덕이지만. 이 엄마의 덕으로. 지금은 어쨌든 간은 멀리 살아도. 지금은 괜찮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 번씩 가다가. 이 바람 때문에. 몸이 한 번씩 아플 거예요. 칠성 바람 때문에. 본인하고 엄마 살이 조금 많이 졌고. 오빠도 좀 많이 졌어요. 오빠는 그나마 산신의 줄이 강하니까. 내가 산을 산소를 들어갔다 했고. 본인은. 이 이런 칠성 바람이. 한 번씩 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뭔가 모르게. 화가 나고. 절불이 나요. 이런 바람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가까이 어디 뭐. 절이 있거든. 나 이런 것도 가서. 칠성 다니니까. 절 좀 마시고. 솔직하게. 이 칠성 문을 좀 열어줘야 돼. 엄마는. 그래야 빨리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저도. 어머니. 오래 사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지금 안 좋게 계시니까. 살이 그냥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 오빠가. 장나무예요? 아니요. 둘째죠. 장나무. 있어요. 가슴 아파해. 엄마. 가슴 아파한다고. 저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완도 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오빠가 엄마를.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엄마. 병원 가기 전까지. 오빠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슴 아파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가슴 아파하시거든. 그래서 눈을 더 못 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는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더. 계셔보세요. 아마도 엄마가. 팀 말고. 건강하신 정신이라면. 제일 많이. 걱정할. 가슴이 굉장히 아파해요. 그래. 왜냐면. 저 사람의 자식이. 마음도 여리고. 여기가. 아니. 엄마가. 많이 쪘는가 봐.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마가. 건강하시면. 걱정. 4명 중에 제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닐까. 손 아픈 자식. 본인하고. 저는 가슴이 이제. 본인도. 그리고 첫째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자식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마음에. 엄마가 이렇게 가슴에 밟히면. 우리 마음에. 싫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 불쌍 타요. 그렇게 하실 뻔해요. 엄마가 불쌍 타고. 내 자손이 잘 살고. 잘해주면. 저승이 눈이라도 감고 갔긴데. 지금 한 번씩. 기계 왔다 갔다 해도. 늘 여기가 아프대요. 그렇게. 그렇게 계시고. 만약에. 제가 하시면. 칠생문을 한번 열어가지고. 엄마를 편하게 가시게. 고려하세요. 고려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신명의 줄이라고. 엄마가 우리처럼. 칠생의 줄이고. 신명의 줄이라서. 그래서 가는 저승이 힘들어. 이제. 이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건강 조심하셔야 돼. 그거 말고는 저는. 그게 뭐. 그게 그건 없어요. 그게 뭐. 없어요 없어요. 본인만 참고 가면 돼. 그러니까 쭉 그냥. 이 성질나면. 저것도 지랄한다고 말아빼리. 네. 아무지 가도 중저히 지랄 같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고. 저도 뭐. 하시게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본인한테는 전다. 맞아요. 좀요. 그러고 본인하고 마음을. 언언하려고. 네. 거의 뭐. 백퍼센트. 저럴까. 저도 좀. 그거에 맞아서. 저희는 뭐. 집에 경제적인 거나 뭐나. 그냥 다. 오픈. 백퍼센트 오픈하고. 서로 언언하고. 그게 좋단다. 본인이 진실에서 좋아요. 그리고 신랑이 참 이뻐한다. 네. 이뻐하는데. 한 번씩 말 안 하고 고집 피우면. 감당이 안 된다네. 아 네. 그래서 고집쟁이란다. 그러고 잘 울고. 울보라 크고. 뭔 말만 하면 그래 서럽는겨. 응. 괜찮아 앞으로. 저희는 그게 바라지 않고 그냥. 별로 없고. 괜찮아.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바라. 그리고 요래 가고. 괜찮아요. 괜찮은 대신에 신랑을 많이 보더만 줘라. 왜 신랑이 많이 외로운 사람이다. 어디 기댈 곳이 없다. 지금 그러하네. 네. 기댈 곳이 없는 만큼 마누라 때 의지를 많이 한다. 응. 그리고 마누라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없다고. 진실해서 좋다. 응. 그리고. 아무튼 가도 아프다고. 힘이 없으면 아프면 어쩌까 하신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본인은 혈관이 잘 안 돌아.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요. 그럼 아침일날 몸이 아프고 무거워. 그렇죠. 그리고 뒷골이 아프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칠생의 벌입니다. 칠생의 벌이 받아서. 엄마가 온 몸에 전부 칠생의 벌이에요. 이 벌입니다. 이거는 모시는 게 아니고. 엄마가 칠생을 좀 풀고 가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점에 있나. 본인하고 오빠하고 많이 변졌거든. 이 벌이. 그러니까 많이 닦으세요. 알으세요? 네. 그. 이거는 제가 제일. 이렇게. 가온 건데. 그. 친정집에. 요만한 단지에. 그거를. 거기 칠생이에요. 제주나이가. 그 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지금. 어머니. 아프시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전도를 시켜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도 이제. 천도를 천상을 지켜야지. 그래서 칠생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지. 다 정리를 하셔야 돼. 천상을 시켜줘야. 그래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극장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아 저기. 몇 년 하셨는데. 저거를. 몇 년을 저렇게 놔두고. 계속. 그게 칠생 볼이라는 거야. 신경이. 신경이. 저거를 어떻게. 뭔가 정리를 누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천상 시키면 돼요. 그 대신에. 천상 시킬 때. 전도를 시키고. 엄마 칠생을 풀어놓고. 이래 가시면. 엄마가. 가시는 것도. 편하게 가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빠도 좀. 잘 풀리고.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제일. 근데 그거는. 돈을 들여서. 하셔야 돼. 네. 그건. 응. 그래 하셔야. 어. 지성 벌을. 조금 막습니다. 응. 여기는 지성 벌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성 벌을. 문을 열어서. 엄마를. 지성 문을 열어놓고. 지성 문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놓고. 지성 한 명 보내시고. 전도로 같이 쉽게 보내야 돼. 응.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속은 시원하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슴에. 계속. 평소 때. 완전히 살면서도. 아. 저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여서.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방금은 있으니까. 응. 그러고 나면. 엄마도 편하게 가세요. 그래도 막. 어쨌든 엄마 치정문을 좀 풀어야 돼. 응. 알겠습니다. 이 먹힌 육채도 그래야 되고. 할매도 거둬야 되고. 다 거둬야 됩니다. 그래 오빠도 좀 풀리고. 응.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딱. 제가. 몇 년 안에. 저기. 집을. 거기서 조금. 멀지는 않았는데. 한번. 마음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이동의 수가. 이동의 수는. 내년부터 운때 들어와요. 원인은. 신랑도. 만약에 내가 볼 때. 몇 년 후가니까. 3년 뒤겠구만. 3년 뒤쯤에. 그때 운때 들어와요. 아. 집을 조금. 손 볼 건가. 아니 아니. 손에. 조금 돼서 조금. 이제 나이. 저희도 이제 나이가 가니까. 조금. 생활이 편안. 좀 옮겨볼까. 그러니까. 거기. 내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운때가 들어오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네. 괜찮아요. 운때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운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잘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근데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운때 들어옵니다. 두 분 다. 근데 신랑을 많이 안아주시고. 불쌍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엄마는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예. 세준 할머니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세요. 예.